이번 시간은 23페이지의 건축구조의 분류 부분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구조의 분류 부분은 이렇게 교대로 한 해에는 간략히 쉽게 출제했다가 한 해에는 종합문제 냈다 이런 형태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각 구조의 특징을 잘 정리하십시오. 이번 시험 대비해서 올해는 각 구조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아마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구조 부분을 박스형으로 출제할 가능성도 대비를 좀 해두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22대에 기출된 지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1번의 커턴을은 공장 생산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구성하는 비내력 외벽이죠. 커턴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보통 비내력 벽을 의미했었습니다. 지금은 건축물들을 골조를 현장에 세우고 나서 외벽을 조립하는 형태로 가죠. 그것을 커턴홀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자. 비내력 외벽, 비내력 벽이에요. 비내력 벽이니까 상부하중을 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1번 지문. 그래서 상부하중을 분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조적구조, 조적조라고 해도 되죠. 조적조 또는 조적구조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2번 지문에서 조적구조 또는 조적조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벽돌이나 이런 블록 같은 개체죠. 개체를 돌도 될 수 있는 그 석재. ALC는 ALC 블록을 경향기폭공크리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바로 이 조적제를, 이 결합조적제를 갖다가 이 벽돌이나 블록, 이 조적제, 이것을 갖다가 결합제가 필요하죠. 결합제. 그럼 이 결합제라는 것은 바로 시멘트 모르타르죠. 그래서 이 결합제 가지고 해야 돼요. 이 결합제를 시멘트 모르타를 대표적으로 쓰는 거예요. 시멘트 모르타르나 아니면 그래서 이것을 접착재료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접착재료. 이것을 이용해서 쌓아올린 구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2번 문장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조적구조 하면 알아두실 것이 행력의 치약하죠. 그래서 이것은 행력, 바로 이런 지진이죠. 지진과 어떤 행력의 치약해요. 약한 구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강구조란, 그래서 강구조 또는 철골구조 같은 문장이죠. 강구조 또는 철골구조. 기억하시면 돼. 강구조, 철골구조. 그래서 강구조, 철골구조. 그래서 강구조, 철골구조는 각종 형광이나 강판 이런 등을 갖다가 볼트나 리베, 고려 볼트, 용접 등으로 접합해서 조립하는 구조가 강구조죠. 그런데 이제 강구조의 특징은 공사기간 단축을 할 수 있죠. 공기단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사기간 단축을 해서 공기단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구조는 고열에 약하죠. 고열에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내하구조로 설계될 때는 내하피복을 필요한 것이 강구조, 철골구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4번. 기초란 건축물의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 부분이 바로 기초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철골, 콘크리트 구조는 철골과 콘크리트를 일체로 결합해서 콘크리트는 압축력, 그리고 철골이 인장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건축구조의 분류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가구식 구조 가구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목구조하고 철골구조가 여기에 해당되죠. 가구식 구조가 이것이 가구식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가구식 구조는 근식 구조에 해당이 되죠. 물을 사용하지 않은 근식 구조였다는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죠. 그 다음에 철골구조는 섭식 구조다. 그래서 이 철골구조는 근식 구조죠. 근식 구조, 가구식 구조는 근식 구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근식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이거는 일체식 구조이면서 일체식 구조죠. 철근, 콘크리트 일체식 구조이면서 물을 사용하는 무슨 구조다? 습식 구조였죠. 습식 구조 물을 사용하는 공적을 가진 것이 습식이었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공적을 가진 근식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자, 4번에 자,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일체식 구조면서 습식 구조에 속하죠. 그리고 두 가지 특징은 공사 기간이 짧다, 길다, 길다, 긴 것이 특징인 구조가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근식 구조 그래서 이제 근식 구조는 우리가 벽돌 구조 자, 이 벽돌 구조는 어디에 속한다? 어, 조적식 구조였죠. 벽돌 구조는 조적 구조로서 조적 구조로서 물을 사용하는 무슨 구조다? 습식 구조죠. 습식 구조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3번에 자, 이 건축 구조 형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서 라멘 구조 라멘 구조 하면 또 올려줄 것이 라멘 구조 또 뭐 골초 구조라고도 하죠. 라멘 구조 또는 골초 구조 그래서 얘는 기둥포가 강접합 됐죠. 기둥포가 그래서 포가 들어가야 돼. 강접합 등의 강접합이 된 것이 라멘 구조고 그 다음에 포는 고정단호 설계되죠. 못 움직이죠. 콘크리타 고정단호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무제를 핀접합해서 삼각형 형상으로 만든 것이 되죠. 그래서 트러스 구조 하면 접합은 핀접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핀접합 그리고 트러스 구조는 저거 했죠. 삼각형 형상으로 짠 거예요. 삼각형 삼각형 형상이 되어있고 그리고 부재가 축방향형만 받도록 설계해야 돼. 축방향형 그래서 전단력 이런 거 핀 모멘트 나오면 안 됩니다. 지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3번지 플랫슬랩 구조 플랫슬랩 구조는 무량판 구조였죠. 플랫슬랩은 무량판 구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무 없을 무자 보량자 무량판 구조로서 얘는 보가 설계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보를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슬랩의 하중을 바로 기둥으로 전달하는 것이 플랫슬랩이었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아치 구조는 주로 압축력으로 전해죠. 아치는 힘의 전달 원리가 압축력이에요. 아치 구조는 힘의 전달 원리가 압축력이에요. 압축력 그래서 얘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구조 아치 구조는 그래서 아치 구조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거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 바꾸는 구조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내력 벽식 구조 또는 내력 벽 이렇게 쓰죠. 과거에는 이것이 전단 벽식 구조 벽식 구조 이렇게 쓰는데 최근에 내력 벽식 또는 내력 벽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내력 벽하고 바닥판에 의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력 벽 구조는 기둥하고 보가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체하고 바닥판으로 설계되는데 이 벽체가 수직 하중도 받아주고 수평 하중도 지향하는 것이 내력 벽식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력 벽식 구조는 벽을 쳤기 때문에 철근 콩글벽이기 때문에 공간의 가변성은 떨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라멘 구조는 하중이 어떻게 됩니까? 슬랩의 하중이 떨어지면 슬랩의 하중이 포를 통해서 기둥으로 가죠. 그 반면에 이 벽식 구조는 슬랩의 하중이 바로 벽체로 가는 거고 플랫슬랩 구조는 슬랩의 하중이 보가 없으니까 바로 기둥으로 전달되는 게 플랫슬랩 구조가 됩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좀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조금 보실 것이 이거죠. 25페이지 해설 상단에 보시면 프리캐스트 구조 프리스테스 구조가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면 돼요. 프리캐스트는 미리 제작된 부재죠. 그래서 현장위의 장애 제작을 해서 현장에 반입해서 조립하는 조립식의 프리캐스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리스테스 구조는 힘 모멘트가 작용하는 부분에 미리 압축의 스트레스 응력을 가해서 힘 강도를 증가시키는 구조가 프리스테스 구조가 됩니다. 자 그리고 25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 구조의 시공 가정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23에 10개 낸 거죠. 시공 가정은 섭식 구조 근식 구조 물을 사용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섭식 근식 구조로 나누어졌고 그리고 이제 부재 생산을 어디에서 하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제작하고 다음엔 현장 부조 그리고 조립 구조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 운반해서 조립하는 조립 구조 가 있죠. 그런데 1번에 라멘 구조는 시공 가정 이한 분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라멘 구조는 일체식 구조로서 구성 양식 이한 분류 중에 속하죠. 그러면 시공 가정 구성 양식 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시공 가정 에서는 현재 습식 구조 그리고 건식 구조 현장 구조 조립 구조 이렇게 나누죠. 조립 구조 구성 구성 양식 구성 양식 에 의한 분류를 했을 때는 가구 식 구조 그리고 조적 식 구조 조적 구조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일체 식 구조 일체 구조 그리고 입체 식 구조 해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4번은 2번이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5번 문제 근추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일체 식 구조 정 구조 치를 일체로 만든 것으로서 기둥 보 바닥 파 일체 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콘크리트 구조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일체 식 구조 콘크리트 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섭식 구조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좀 길어요. 철근 100원도 해야죠. 콘크리트 다섯 해야 되죠. 양생 기간도 줘야 되죠. 이렇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긴 것이 특징 이죠. 그리고 얘들 콘크리트 철기 때문에 자중 커요. 그래서 자체 무게가 무거운 것이 특징 이죠. 그 다음에 2번에 현수 구조 구조물 케이블로 매달아서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가 현수 구조 이죠. 그러면 케이블 에는 인작 응력이 지배적 응력 상태가 돼요. 현수 구조 그래서 교량이 많죠. 현수 구조 는. 그리고 3번에 아치 구조는 상부에서 오는 수직 압력을 아치 구조에서 좌우로 지금 압축력으로만 전달하고 아치압의 인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구조죠. 아치. 아치는 항상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전달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벽식구조 벽식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된 구조가 벽식구조죠. 그런데 공명판의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외력을 면내힌만으로 우리가 지지하며 구조로 불리한 힘 모멘트 적응을 받지 않도록 한 구조 이건 셀구조죠. 셀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셀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조개껍질이나 고등껍질 달걀껍질 공명 내의 응용으로 전달하는 것이 셀구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5번에 라멘구조는 기둥과 포로 이루어진 골조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부재의 절점이 강접합된 구조 형식이 바로 라멘구조 또는 골조구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간단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6번 문제 6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났죠. 먼저 1번에 내력벽 구조는 자중과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수직 수평 하중을 벽체가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이 내력벽 구조 그래서 과거에는 전달벽식 구조 또는 벽식 구조 최근에는 내력벽 구조라고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체가 분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가구식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해서 뼈대로 만드는 구조로서 접합부에 따라서 구조 강성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접합부나 배치방법 이런 것에 있어서 구조의 강성이 결정이 됩니다. 특히 가구식 구조는 가세 핵력보관을 목적으로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가세라고 하죠. 이런 걸 설치해주면 핵력에 더 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일체식 구조는 라멘 구조로 하면 기둥과 볼 이동단으로 접합한다. 그래서 틀렸죠. 이거는 고정단이죠. 접합부는 고정단이에요. 이동단이나 우리가 회전단으로 설계하는 것은 단순부에서 한쪽은 이동단 한쪽은 고정단 하지만 라멘 구조의 경우는 고정단으로 설계가 돼요. 단순부의 경우가 한쪽은 이동단이고 한쪽은 회전단으로 설계 되거든요. 양쪽이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일반 라멘 구조의 보는 고정단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조적시 구조의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 접착재료 접착재료라 해도 되고 아니면 결합재 또는 시멘트 모그로 다르 이렇게 쌓아올린 구조 쌓아서 만든 구조죠. 5번 5번 조립 구조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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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생산 가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 조립식 구조 가늘고 긴 부제를 삼각형으로 짜 맞춘 형태는 같죠 핀접합이라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2차원조로 짜 맞추면 일반 트러스 구조고 3차원조로 짜 맞추면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부제가 축방형만 받도록 설계를 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멘 구조는 주로 힘 모멘트하고 전단 응력에서 외력을 정합니다 그래서 힘 모멘트는 주철근이 담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단 응력은 바로 덕근 같은 전단 철근들이죠 보호에서는 덕근들이 될 거고 기둥에서는 띠철근 같은 전단 철근들이 거기에 제항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셀 구조는 주로 면대 응력으로 외력을 제항하죠 그래서 셀 구조가 얇은 두께의 판으로 넓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셀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현수 구조는 케이블에서 인장 응력이 지배적 응력 상태가 된다겠죠 그리고 5번의 아치는 주로 축방형력과 전단 응력으로 외력을 제항한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아치 구조는 힘을 압축력으로 전달한다고 했죠 조금 내부에는 압축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5번 개념은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8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정합니다 먼저 1번의 플랫슬레브 구조는 내부의 포 얘는 보를 사용을 안 한다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포가 있으면 라멘 구조고 포가 없으면 바로 플랫슬레브 무량방 구조라겠죠 그래서 직접 지지하는 구조에 닿아서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인자에 강한 철근하고 압축한 콘크리트를 일체해서 만든 구조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프리캐스트 구조는 부재를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방입을 해서 조립하는 구조가 프리캐스트 구조였죠 그 다음에 4번 조적 구조는 벽돌 벌록 등의 재료를 모르타로 갔던 접착제로 쌓아올린 구조로서 내진 구조에 속한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조적식 구조는 핵력에 취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내진 구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철근 구조는 강제나 볼트 용접 등의 접합 방법으로 조립한 부재 또는 단위 현강 등을 이용해서 구성한 구조가 철근 구조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8번은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조립식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기계화된 시공으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죠 조립 구조는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 운반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였죠 그래서 공기 단축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에 급부지 공사가 줄어들고 고광도 콘크리트 부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단위 부재가 접합부 일체화가 되어서 강성이 높아진다 해서 OXX 접합부 일체화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접합부의 강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립식 구조의 특징이죠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는 지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대량 생산으로 공사비 절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제 운반 제약이 있고 설치식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은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공면판에 지니는 역학적 특성을 응용한 구조로서 외력을 주로 공면 내응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경량이고 내리 큰 구조물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셀 구조죠 공면판 셀이죠 그러면 트로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삼각형으로 짜맞춘기 트로스 구조였고 커튼을 구조는 공장 생산된 우리가 제품 가지고 외벽을 조립하는 비내력 외벽이 커튼을 구조였죠 그리고 4번의 현수구조는 케이블로 매단 구조가 현수구조였죠 그리고 입체 트로스 구조는 가를고 긴 부재를 삼각형으로 짜맞추는데 입체적으로 삼각형으로 짜맞춘 것이 입체 트로스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10번은 3번이 옳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다음 중 대공간이나 장서팬, 장경관을 구성하기 위한 구조실이 가장 부적합한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기막 구조나 2번의 입체 트로스 구조 3번의 셀 구조, 5번의 케이블 구조는 특수 구조로서 어디에 속한다? 입체식 구조죠 입체식 구조들이 바로 넓은 대공간이나 장서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멘 구조는 어디에 속했다? 일체식 구조였죠 라멘 구조는 일체식 구조였어요 라멘 구조의 경제적인 서판이 스펜, 이 경관이라고도 하죠 이게 6m 전후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넓은 대공간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은 4번이 부적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커터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커터널은 공장 생산된 우리가 제품 가지고 외력을 조립하는데 비내력벽이 바로 커터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재료는 금속재나 브리케스트, 콘크리트나 재나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유리라든지 많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커터널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커터널은 자중과 상부커터너도 담당한다고 했었죠? 얘는 명시하는 것들은 비 내력벽에 속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비내력벽이다 비내력벽이 있다면 상부하중을 분담을 한다 안한다 안한다 이것을 항상 베이스를 잡아 두시면 돼요 이걸 꼭 명심합시오 커터널은 그래서 커터널은 내력벽이 아니다 비내력벽이다 이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2번 공기단축효과나 왜? 공장에서 생산해서 조립하면 공기단축되어 있죠? 그리고 경량화 가설공사의 간략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가설공사는 본공사를 위해서 설치했다가 본공사가 완료되면 철거 해체되는 공사가 가설공사예요 그리고 4번에 용접이나 볼트 조임으로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게겠죠? 그리고 5번에 외벽이니까 내풍합성 그리고 수밀성, 기밀성, 차음성의 성능이 요구될 수밖에 없겠죠? 외벽은 음을 차단해야 되죠? 그리고 기밀성이 있어야 되죠? 기밀성이 없으면 공기가 통하면 소음도 통할 수밖에 없고 차음성이 떨어지죠? 차음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비가 오면 빗물 섬에 돌아오면 되죠? 수밀성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람 불었을 때 바람에 견뎌죠? 내풍성 가져야 되는 겁니다 기억을 내두지 그래서 12번은 2번이 옳지 않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13번 방아구조 내화구조하고 방아구조는 다르죠? 방아구조는 하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 반면에 내화구조는 하재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화구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방아구조보다는 내화구조가 좋은 구조죠? 그럼 쉽게 뼈대와 관련된 것은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칸막이나 이런 차단할 때 있죠? 마감재료 이런 것을 쓸 때는 방아구조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방아구조에 관한 기술은 옳지 않나겠죠? 그래서 1번 철망 모루타로로서 그 바람 두께가 철망 모루타로 바람 두께는 2c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철망을 설치해 놓고 거기다 모루타로 바르는 거죠 이거는 2cm 이상 그러면 은하철도 구글하면 철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철이 자 그리고 2번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루타로나 또는 해반죽 바르는 것은 이 학계죠? 학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2.5cm야 그래서 2번하고 3번 재료는 외우면 힘드니까요 학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2.5cm다 2.5 기억하십시오? 2.5cm 자 그래서 1번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된다 1번은 철망 모루타로 바르면 2cm 그리고 2번 3번 같으면 학계라는 단어 두 개를 합쳤다는 거죠 재료를 외우면 힘드니까 외웠는데 다 생각이 안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학계가 나올 때는 2.5cm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벽에 중심벽을 신벽이라게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은 두께와 관계없이 우리가 방아구조로 본다 그리고 이제 방아 2급입니다 방아는 나오면 2급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번은 1번이 바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아 구조는 기본조로 이겁니다 하재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게 내아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내아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때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때는 자 이제 알아두실 것이 벽이나 바닥판 두께가 자 이 벽체나 이런 바닥판의 두께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때는 두께가 둘 다 똑같습니다 10cm에 100mm 이상이 됩니다 100mm 이상 최소 기준이 그러면 실제는 두껍죠 이거 이상이 내아 구조의 개념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초구조의 기초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